자 먼저 열혈 신입 형사 박성혁의 정혜인 씨를 모십니다. 네 정혜인 씨의 합류로 더욱더 새로워진 베테랑 투어입니다. 정혜인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은 엄친아가 아닌 박성혁으로 합격합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베테랑 투어. 지금 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쌍대박을 표현해주셔서 왼쪽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투어 그리고 정면 대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인 씨 잠시 후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돌아온 베테랑 서도철 형사역의 황정민 씨를 모십니다. 오늘 제작 보고회를 럭키비키하게 만들어주신 황정민 씨입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9년 동안 냉동인간으로 계셨던 우리 황정민 씨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황정민 씨 손인사도 좋고요. 품도 좋고요.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정혜인 황정혜인 모셔봅니다. 정혜인 씨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두 분 베테랑 투어에서 만난 황정혜인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정면을 봐주시고요. 황정혜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는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황정혜인 자 그 상태로 정혜인 씨 이겨내세요.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네 투 좋아요. 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 아 좋습니다. 이제 소품을 좀 들어가 볼게요. 죄짓고 살지 마라 그랬잖아. 자 우리 베테랑 형사와 신입 형사 요거를 한 쪽씩 드시고 예 강렬하게 한번 자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어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시선은 범죄자들을 향해 죄짓지 말라 그랬잖아. 약간 강렬하게 정보메세지 정면 툴을 해볼까요. 툭 좋습니다. 오른쪽 요거를 요렇게 들면 어떨까요. 요렇게 한 쪽씩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갑을 받아주시고 판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또 밈으로 유행이죠. 베테랑이 돼 자 두 분 정면 봐주시고요. 먼저 정면 쪽으로 정면 쪽으로 먼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 봐주시고 한쪽 손으로는 툴을 하신 다음에 표정을 럭키미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판넬 받아주시고요. 우리 연출을 맡은 연출 베테랑 여러분 류승환 감독님을 모십니다. 네 마지막 포토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감독님 중앙에 서셔서 가까이 서셔서 먼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입니다. 좋습니다. 정면 왼쪽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연기 베테랑 연출 베테랑 그리고 우리 청춘을 대표하는 청춘 베테랑 다 모였네요. 정면 아래쪽입니다. 자 세분 투 한번 해볼까요? 투 베테랑다운 표정과 함께 투어 좋습니다. 얼굴만 안 가리게 네 그 상태로 왼쪽 이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베테랑 2를 외치면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2 파이팅 네 자 이상으로 베테랑 2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베테랑 2 제작 부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황정 혜인이에요.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